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석태입니다.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즐거운 성탄절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김태호 수사관이 지금 태풍의 눈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김태호 수사관은 우영근 러시아 대사에 대한 첩보 비류를 올렸다가 거부되고 그리고 이어서 실세 현역 국회의원이면서 실세 장관인 어떤 특정 인사에 대해서 첩보 비류를 올렸다가 팽당했다는 그런 언론 보도가 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상당히 심각하게 그렇게 진행이 됐죠. 그러면서 이 김태호 수사관에 대한 비토 여론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김태호 수사관을 골프해동이라든지 그리고 경찰, 지인 어떤 조에 이런 문제를 내세워서 원대에 복귀를 시켰습니다. 이것이 문제의 발단이었습니다. 이후 김태호 수사관은 언론에 여러가지 사항을 제보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같은 제보에는 전직 국무총리의 아들이라든지 그리고 진대제 장관, 변양균, 변양호 등 고위공직자에 대한 비트코인 투자 문제, 은행장 동향, 그리고 정치인, 교수 등등 민간인 부분에 해당하는 여러 사찰 의혹이 있다고 그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이 문제가 불꽃 터지자 청와대에서는 김태호 수사관에게 미꾸라지 그리고 6급 직원 그러면서 아주 나쁜 사람으로 매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니깐 계속해서 김태호 수사관은 청와대와 맞선 그런 형태가 됐습니다. 사실 6급 수사관이 청와대와 맞서기는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김태호 수사관에게 어떤 백그라운드가 있는 것이 아닌가 그 백그라운드라는 것은 역시 첩보 비리, 이런 여건 실세에 대한 여러가지 사항들을 잘 갖추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터지고 말았습니다. 왜 터지는가 하면 이번에는 김태호 수사관이 첩보를 올린 서울창조경제센터장에 대한 첩보가 이것이 이인걸 특검 반장의 서명에 의해서 그리고 이 문서가 대검찰청에 이첩이 됐다는 것입니다. 결제 라인이란 게 있습니다. 어떤 담당 직원이 올리면 그 차후에 어떤 단계에 있는 사람이 결제를 하고 그리고 또 다음에 있는 사람이 결제를 해서 이것이 완전한 문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검찰청 같은 경우는 독립부수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완전한 한문건이 되어서 그렇게 이첩이 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런 사항은 자유한국당에 의해서 밝혀졌습니다. 자유한국당 진상조사단에 의해서 밝혀졌는데 상당히 서명사행까지도 카메라에 찍혔습니다. 그러니까 빼박이 된 것입니다. 빼박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빼도 박도 못하는 그런 증거 그러니까 완전한 물증이 된 것이죠. 이 문제가 문제가 되니까 이인걸 특검 반장은 스스로 사표를 냈다고 합니다. 왜 사표를 내겠습니까? 좀 행위는 게 있어서 사표를 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바람막이가 되기 위해서 사표를 냈을 수도 있습니다. 실제 다른 기관의 문서를 이첩한다는 것은 민정수석의 결제가 없으면 상당히 어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저도 여러 기관을 취재했지만 어떤 특정 문서가 다른 부서로 이첩될 때는 대표기관에 대표기관장에 어떤 결제가 있어야 이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분의 드러난 사항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특히 사찰을 당했다는 박용호 센터장은 자신도 그런 느낌을 받았다는 어떤 인터뷰를 언론가 하기도 했습니다. 이게 민간인 사찰 의혹이 아니라 민간인 사찰 팩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혹에서 진실로 그렇게 바뀌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은 왜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까? 민간인 사찰 의혹을 했다는 그 의혹만으로 검찰에 무자비하게 수사를 받은 거 아닙니까? 그리고 영장 실질심사 때 수거까지 채웠지 않습니까? 이런 의혹으로만 해도 사람을 죽게 만드는 그런 상황에서 이건 의혹이 아니고 실질상으로 지금 대두되는 것입니다. 상당히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김태호 수사관은 굉장히 좀 영리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치고 또 빠지고 치고 빠지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자기에게 지금 여건 실시에 대한 여러 가지 사항들, 첩보들을 가지고 있다는 그런 말도 중간중간 내보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또 특이한 것은 이 김태호 수사관이 곧 이어서 검찰에 축도하든지 수사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변호인이 석동현 전 부산지검장이 맡았습니다. 석동현 전 지검장은 아시는 것처럼 이재수 전 사령관의 변호인으로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부산지검장 출신이니까 상당히 검찰의 고위직입니다. 이 석동현 전 검사장이 현재의 검사들과 한번 맞짱을 뜨게 되는 것입니다. 과연 누가 이길지 이것은 좀 더 지켜봐야지만 굉장히 이것도 아주 특이한 팩트로 진전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김태호 수사관에 대해서는 자유한국당 야당에서 굉장히 많이 지금 스포트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큰 힘이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여러분 실제 지금 정부 야당에서 김태호 수사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나쁜 소리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6급 직원에게 언론이 휘둘린다, 미꾸라지라든지 이런 말을 하지만 이거는 일종의 내부고발자가 아닙니까? 이전에 민주당은 야당 시절에는 내부고발자에 대해서는 굉장히 또 칭송을 했습니다. 내부고발을 이게 많이 돼야 민주주의가 발달이 된다 이런 등등 말을 해놓고 지금은 또 거꾸로 이야기를 합니다. 역지사지로 좀 생각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이것이 또 내로남불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여러분 나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상황이 이 정도까지 왔으면 조국 민정수석이 스스로 나가야 됩니다. 그래야 문재인에 대해서도 어떤 부담감을 들게 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막는다 누가 이것을 사퇴하는 것을 막는 그런 형태를 하더라도 스스로 사퇴를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또한 같은 라인에서 비서실장도 임정수 비서실장도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게 실세 장관에 대한 그런 첩보라든지 그리고 현역 지금 여건에 있는 상당 부분에 대해서 김태우 수사관이 정보를 첩보를 가지고 있다. 이런 말이 나오는 것도 어떤 화약고가 지금 되지 않겠나 이것이 계속해서 터지나갈 경우에 지금 그렇지 않아도 지지율이 많이 떨어지고 있는 현 정부 지금 어떤 언론기관에서는 앞전에 31.6% 지지율이 떨어졌다는 그런 보도도 있었습니다. 이게 여론조사기관 공정이라는 데서 발표한 것인데 갤럽이라든지 리얼미터라든지 진여 여론조사기관에서는 아직도 40% 위선으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지만 실제 어떤 사항이 될지는 정확하게 측정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것이 아닌가 그래서 체감적으로 이 정부가 많이 지금 잉크가 떨어져 있구나 그리고 저도 이제 길에서 친구라든지 만나면 아주 실망한다는 소리가 그대로 지금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손가락을 날리고 싶다든지 촛불집회까지 참석했는데 이게 뭐냐 이런 등등 그런 이야기도 많이 듣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볼 때는 나경원 의원이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된 이후에 상당히 공세를 좀 채는 것 같습니다. 저는 좀 그렇습니다. 이게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있지만 그 사람은 이전에 노무현 정부에 책사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이 야당의 비대위원장으로 있다는 것도 좀 의심스럽고 그리고 지금 나경원 원내대표와 같이 서로 어떤 연결이 잘 되고 있는지 이런 것도 좀 의심스럽다는 생각입니다. 지금 보면 나경원 원내대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와 조국 민정수석이 서로 공격과 방어를 지금 하고 있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공격, 조국 민정수석은 수비. 그런데 좀 아이러니한 것이 이들이 서울법대 파리학본 동기라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서울시장 선거 등에서 가볍게 마찰이 됐지만 이번에는 좀 세게 벌어질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자유한국당 조사단 단장의 김도업 의원인데 김도업 의원 같은 경우도 부산지방검찰청 외사 부장 출신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검찰으로서 상당히 잔뼈가 굵은 사람 그리고 석동현 변호사도 부산지검 검사장까지 한 사람이기 때문에 검사, 전검사와 현검사, 검찰청 간에 상당히 용어상박의 싸움이 벌어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런 상황에서 이인걸 특검 단장이 사표를 내고 이런 상황에서도 제가 볼 때는 친녀 언론들, 친녀 언론들 그러니까 KBS라든지 JTBC라든지 이런 데서는 좀 청와대 해명을 위주로 그렇게 뉴스를 전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언론이라든지 국민이라든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주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허튼 그런 행동을 벌이면 그런 보도를 내면 국민들이 벌써 이걸 눈치를 챕니다. 굉장히 이 문제에 대해서는 많이 알고 있고 그리고 어떻게 돌아가는 것인가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문재인 정부가 적폐청산이라면서 많은 사람들을 잡아넣고 수감하고 또 감옥에 보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자기들은 이렇게 해놓고 그러면서 남들은 악박하고 이런 게 너무 표리부도하다는 것입니다. 정치라는 것은 신뢰가 떨어지면 제로입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가 계속해서 지지도가 떨어지는 이유가 이런 신뢰도가 많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빚어지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제가 볼 때는 김태우 수사관 그리 만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6급 수사관이지만 이 사람이 18년간 공직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김태우 수사관이 이렇게 지금 처절하게 싸우는 이유가 어떤 경우 언론에서 보니까 이 사람이 자기 부인은 그냥 전업주부고 자기가 그냥 혼자 벌어서 그렇게 생활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이게 18년에서는 공무원연금에 그렇게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20년까지 쳐야 공무원연금을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정부에 대해서 처절하게 좀 맞서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이 사람이 쉽게 그리고 한 사람을 반칼로 친다 해서 마무리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김태우 수사관 상당히 머리가 있고 그리고 언론도 좀 잘 다루는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조금씩 그렇게 리킹을 시키고 리킹이라는 것은 흘러내고 유출시키면서 언론에 대한 관심을 많이 포커스를 받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자칫 잘못할 경우에 이 현 정부에서 김태우 수사관을 구속을 시킨다든지 이렇게 할 경우에는 상당한 불협함 후폭풍이 불어올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김태우 수사관에 관한 여러가지 사항들 여러가지 파열험들 이런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좋은 선탄절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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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